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리아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덜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롯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해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안이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게 되죠 즉 천국의 가치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또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놓는 용기는 바로 내가 소유한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또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과연 소유한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내 삶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 무리에게 고발을 당해서 호송당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완성되지 못했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복음을 어딜 가든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고발까지 한 이유는 모세의 율법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고 또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같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선포하는 바울은 고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바울과 그를 고발했던 유대인 무리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율법,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바울은 고발당하고 그 유대 무리에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언제 어디서 외복당하여서 외복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다른 믿음과 차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상에도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구원, 그에 대한 믿음 권력이 가져다주는 구원, 그에 대한 믿음 속임수가 가져다주는 구원이 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나를 살게 하는 선택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살 것이라는 믿음 또한 있습니다 마치 유대의 무리들이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때론 내 욕심과 또 내 관점에 세상에 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희생이며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복음을 소유함으로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며 그 복음을 귀하게 가치있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의 무리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고용된 더둘로 변호사의 고발 내용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염병과도 같은 자 둘째 소유하게 하는 자 셋째 이단의 우두머리 넷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고발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소유한 복음의 영향력과 그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우리가 소유한 복음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과도 같은 자라고 고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전염병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염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염병이 두려운 이유는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때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접촉만 하면 무섭게 빠르게 번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바울이 소유한 그리고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은 이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염병과 같이 누구에게나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 접촉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쉽게 쉽게 빠르게 빠르게 변화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리는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울을 전염병과도 같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복음도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우리가 선포한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했던 그때의 복음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소유하게 하는 자라며 고발을 당합니다 소유하다는 단어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물러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무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유대 사회의 공공질서가 무너질 것 같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파괴될 것 같다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파울의 복음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무수히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능력이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3일간 함께 참석하여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냈는데요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집회를 하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어떤 셀레브레이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정말 이 파울이 소요하게 하는 듯한 소요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기쁘게 아주 기쁘게 찬양을 했습니다 막 나와서 춤추고 함께 큰 목소리로 그 공간이 가득 채워질 만큼 기쁘게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과도 같았는데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처럼 미쳐 날뛰는 소요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찬양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기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하는 만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요한 복음은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한 복음은 세상을 소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소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내 삶을 소요하게 하는지 세상을 소요하게 하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의 기준과 관계, 사람들이, 선택들이 요동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올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바리세파, 사두개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유대 무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이단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바올은 그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됩니다 그 이유는 바올의 영향력 때문인데요 바올이 소요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그 능력들이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위협적일 만큼 컸습니다 오죽하면 바올 하나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유대인들은 매복하거나 살인교사를 하는 등의 악랄한 행동으로 바올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바올이 선포한 복음의 또 바올이 소요한 복음의 영향력이 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전염병과 같이 세상을 뒤흔들 만큼 능력이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핍박과 시기를 받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올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로 고발당합니다 유대부리가 이렇게 고발한 이유는 바올이 이방인을 성전에 출입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는 모함입니다 바올과 함께한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 성전 근처까지 온 것을 보고 성전에 출입시켰다라고 증거 없이 고발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올은 복음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핍박과 시기와 질투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바올이 모함 당할 만큼 열심을 다해 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올을 고발한 내용 네 가지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바올이 소유한 복음은 세상을 위협할 만큼 뒤집을 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두려울 만한 능력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새로운 삶과 정체성으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족족히 변화되는 능력이 모두 복음을 통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올은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 사람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였지만 우리가 소유한 복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바올이 소유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거듭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욕심에 물들어 연약해짐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사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두려워하기보다 복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이 복음을 세상에 비추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함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여정 중에 넘어진 자가 있거든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과 중보의 기도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소유한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소유하여서 시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점점 풍요로워지는 시대이지만 다음 세대는 그 안에서 방황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순간의 욕심을 달래주는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지만 더더욱 공허해지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들에게는 주님이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